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파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4주 전쯤에 저희 친척 누나랑 같이 아이들 파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걸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라면 이런 교육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상 파닉스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글자들이 4개나 3개 정도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글자가 어떻게 바뀌면 어떤 소리로 바뀌어내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파닉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독서도 마찬가지고 파닉스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려면 자기가 아는 것이 대충 한 70에서 90% 정도 될 때 나머지 10%를 얹어주면 그 10%를 이건가 하고 유추했을 때 그 유추가 맞아떨어지면 아하 머릿속에 아하가 일어날 때마다 약간씩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친척 누나가 연락을 줬어요. 이런 걸 찾아냈다. 지금 하루 무로라더라.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봤더니 이거 맞아요. 제가 생각한 게 이거 맞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 뽑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양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일단 뽑은 거는 다 만들돼 그거는 이제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교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갖고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거 하나를 만드는 걸 보면은 엄마가 아이가 배우길 원하는 게 DOG라는 한 개의 단어인데 이 한 개의 단어를 위해서 엄마는 이걸 오리고 프린트로 뽑고 그리고 또 이걸 만드는데 그 휠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또 필요하죠. 가운데를 찝어놓을 뭐 단추 버튼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단추로 하면 오히려 쉽겠다 진짜. 단추가 낫겠다. 저거 뭐 쇠로 뭐 살 생각하지 말고 단추를 저기다 딱 하면 훨씬 낫겠네요. 바느질을 해버리면 되겠네요. 어쨌건 간에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이걸 디지털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마저 할게요. 여기에서 할 겁니다. 일단은 봅시다.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는데 작동하고 있네요. 이 사진을 저는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내가 뭘 할지를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건데 약간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답답하시면 그냥 넘기면서 봐주세요. 그걸 제가 다 편집하기는 글쎄요. 제가 가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를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방금 전에 그 휠이 들어오겠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게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과부하가 걸리나 뭔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그림이 왔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뽑아서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 저희는 싹 다 뺄게요. 이 부분 저희는 빼겠습니다. 컷해서 버리고 날아가 버렸네. 그건 원치 않는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어 글쎄요.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일단 합시다. 그러면은 페인팅을 갖다가 말고 최근에 썼던 브러쉬로 일단 여길 채울게요. 나중에 보기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만큼을 채우고 나중에 저쪽은 따로 외곽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만큼을 지우는 거예요. 개랑 이걸 다 지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 지울 건데 이렇게 지울게요. 됐죠? 왜냐하면은 이 개 한 마리한테 이 카드 한 장을 쓴다는 거는 되게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울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저는 지울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공백의 카드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여기에다 입히고 여기에다 입혀서 공백의 카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넣자면은 아까 여기에서 어디 있었더라? cat 이거 있거든요. 이거를 쓰려면은 근데 png로 와야죠. 그쵸?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가 png 파일로 cat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외곽이 처리가 된 걸로 도구가 어디 있지? 여기에서 도구에서 유형을 png가 색상으로 가야 되나? 투명으로 된 걸로 cat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cat 사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 cat 중에 제가 귀엽다고 생각하는 이 녀석을 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png 파일이니까 바로 쓸 수 있겠죠. 카피했으니까 아이패드에다 붙여놓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줄게요. 그나저나 넣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레이어를 따로 편성을 해서 여기다가 좀 넣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기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냥. 여길 삐져놔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걸 물리적으로 뽑아낼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는 기억하고 있겠죠. 이게 뭘 하는 도구인지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는 색깔을 글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은 핑크색 정도로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넣을 겁니다. 글자를 넣을 건데 글자를 여기에서 넣을 거예요. 텍스트를 해서 cat잖아요. c, a, t라는 텍스트를 가져온 거죠. 저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글자 각각의 소리가 다르게 나는 알파벳들 하나하나씩이 있고 여기에서 문제를 생성을 할 거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잘라낼게요. 캔버스를 리사이즈해서 이만큼 잘라내겠습니다. 외곽선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추출을 할게요. 이걸 갖다가 어... 글쎄요. ph 파일로 추출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 노트북으로 전송을 했어요. 방금 전에 그럼 노트북으로 전송이 됐죠? 왔죠? 지금 만든 파일이 이걸 가지고 저는 뭘 할 거냐면 안키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만들게요. 파닉스라고 파닉스라고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거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파일을 그래서 네. 그림 파일로서 넣을 거예요. 어... 아니야. 이 그림이 아니잖아. 이걸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다운로드 있는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뭐가 잘 안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됐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배우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알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고 이게 뭔지를 알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이 이 전체적인 철자를 말해주길 원하죠. 그럼 이걸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고 문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전체에 글자를 읽어낼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철자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 하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이 뭘 해주길 원하냐면 또한 각각의 글자를 알아주길 원하죠.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교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이 이거를 디지털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성된 걸 보면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 디폴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제목을 파닉스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풀어보면 이런 그림을 아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숙제에서 그러면 이걸 맞춰야겠죠. 이게 뭔지를 글쎄 뭘까? 아이들 처음에 모를 수 있어요. cat라는 걸 보고 아 cat구나 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럼 저희는 소리를 넣어줘야겠죠. cat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면 이제 맞추면은 좋은 거고 모르면은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cat 맞췄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i는 여기에서 이걸 맞췄으면은 good 버튼 누르면 되고 틀렸으면 again 버튼 누르면 되고 해서 이거를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again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가르칠까? 글쎄요. 이걸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소리를 내줄 거예요. 그래서 c가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소리를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크크 c 이런 식으로 하거나 c c c c 크 이렇게 하거나 둘 중 하나 되겠죠. 근데 저는 크크크 c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크크크 c 크크크 크크크 크크 c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것도 틀렸겠죠. 지금 몰랐으니까 이제 배워가겠지만 again 누르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틀렸겠죠. 이것도 그 다음 t란 말이에요. 그럼 얘 또한 얘는 cat이었네요. 방금 전에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맞췄다고 칠게요. 2분 누르고 그 다음 이거는 t죠. t 사운드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넣었을 때 t t t t t t t t t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는 뭔지 그래서 크크크 c 크크크 c 그 다음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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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서는 cat cat 하면은 맞았다고 굳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크크크 크 c t t t t 에 에 에 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만들었던 카드들을 계속해서 몇 개씩 생성을 해놔면 그러면은 한 개당 이미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t 였으면 cat이고 예를 들어 다른 걸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뭘 할 수 있을까. 글쎄요. at separation 이 되고 그러면 th 사운드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유추하는 것을 넓혀서 그걸 아는 영역으로 만들고 조금 더 넓은 부분을 다시 넓히고 또 넓히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모든 교육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집니다. 네.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그냥 만들어서 내가 팔면 되겠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